2월 4일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고요. 실제적으로 25번째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하면서. 그러면 이번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계속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재 임대료는 높아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또 청약을 막기 위한 조건들도 까다로워져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서 주택 공급 방안의 목표는 실제적으로 집값 안정화겠죠. 집값을 조금 떨어뜨려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가격으로 가격을 조정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표로 주택 공급을 한다. 과연 어디에 어느 지역의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 정부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 다음 정부에 이어지면서까지 계속 이어질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부 정책이 그만큼 신뢰도를 조금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좋은데 이게 실효성에 떨어진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단 말씀드려볼 필요 있고요. 2025년도면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4년 안에 전국의 대도시에 83만 가구를 공급을 합니다. 83만 가구 엄청난 숫자죠. 서울에만 32만 가구고요. 서울, 경기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이 약 61만 가구. 나머지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공공분양이 70에서 80%. 기존에는 임대주택 물량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물량을 70에서 80%까지 공공자거나 공공임대주택을 20에서 30%로 혼합 공급하겠다. 주거 뉴딜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실제적으로 도시 역세권 고물대 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뉴딜 정책과 같이 연결된 사업들을 연결시키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가용주 활용을 해서 복합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 이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내용이죠. 처음 나온 내용이고요. 실제로 처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재개발 관련된 물건에 공공재개발이 시범단지가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까지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주거재생이라든가 또 주거재생 특화지역 이런 지역들이죠. 또 공공택지도 신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을 뺀 경기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3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을 하고 그렇다면 4기 신도시가 또 발표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서울 지역에는 물량이 하나도 없고요. 경기권과 나머지 기타 대도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주거 뉴딜 또 사회 서비스 혁신 공간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별로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을 해서 토지지 수익 보장하고 절차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 또 현재 도시공공 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입지에 유형별 복합 특화 사업을 특화 개발 사업, 특별 계획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겠다는 얘기고요. 역세권이라든가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단지 이런 지역은 주거상업 고밀지구, 역세권 주변에 고밀도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주거산업 융합지구, 준공업 지역은 이미 대거 많이 현재, 주거지나 상업지로 많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층 노후단지나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이런 걸 해서 도심 재생 이렇게 연결되겠죠. 소규모 정비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절차를 또 간소화하고 또 신설하거나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 역세권의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노후주거,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은 실제로 면적 단위가 기준이 있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5천평만 미터 미만 준공업 지역까지 같이 포함되고요. 현재 노후주거 단지는 1만평만 미터 미만, 3천평 정도 미만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얘기고요. 소규모 재개발 지역, 주거재생 혁신지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규 가용지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공기업 직접 시행 이런 물량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부지 확보 물량을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이 32만 3천 가구 정도가 되고요. 5년 안입니다. 5년 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년 동안에 32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면 정말로 엄청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정권의 임기가 말기 다가오고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어서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는 29만 3천 가구, 5대 광역시가 22만 가구 해서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부터 소규모, 도시재생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는 공공택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인천, 경기 지역에 18만 가구, 광역도시, 지방도시에 5만 6천, 2만 7천 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역은 앞으로도 가용 토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법령안은 3년 한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자동으로 시효가 말소되는 거겠죠. 5년 동안에 서울에 총 11만 7천 가구, 경기, 인천 지역에 3만 가구, 지방광역시에 4만 9천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합계열을 따지게 되면 총 한 2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만 20만 가구가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중공업지역, 저충주거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이거는 역세권 사업까지 같이 물려서 진행되는 거고요. 중공업지역이라든가 저충주거지단지들, 요즘에 중공업지역들이 굉장히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5년 평균 이 수치가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계략적으로라도 나와야 실제로 그 정도의 입지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위치를 하고 어느 평가를 할 텐데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조차도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런 내용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실효성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 절차 방법 이거 굉장히 간단해지죠. 사업 제한을 하고 예정지구 토지주의 10%만 동의를 하면 되고요. 지구지정 요청 가능합니다. 공기업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공공에 관련된 공공주택이 더욱더 물량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정지구 확정되게 되면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1년 내 동의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사업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동의율이 떨어진다거나 실제로 2분의 1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취소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지 확보로 해서 사업계의 통합 신속 인허가 그 다음에 착공.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이익이 생길 겁니다.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10에서 30% 나눠주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세입자 보호라든가 생활 SOC 사업을 확충하는 데 돈을 쓰고 또 공공임대 공공자가 공급하는 데 돈을 쓰겠다. 또 실제적으로 어떤 한쪽에만 치유치기의 이익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이익을 배분해서 나누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분양주택 중심 말씀드린 대로 70에서 80%는 공공분양. 나머지 공공임대 공공자가가 20에서 30%는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익률이 토지주한테는 10에서 30%가 보장이 된다라는 용이 이번에는 눈에 띌만한 대목이고요.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하죠.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중공업 지역들을 바꿔주려면 실제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주거 지역 상향을 해서 실제적으로 준주거 지역을 이제 거의 400%에서 700%까지 풀어주고요.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 기부 체납을 미적용을 하겠다. 공공임대 기부 체납 미적용을 한다. 실제적으로 이제 중공업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충주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용적률을 그만큼 상향을 많이 해줘서 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아마 입주물량은 그만큼 더 공급량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절반 정도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지만 용적률이 상향된다는 조건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준주거 상업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조 또 가로구역 정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대지 안의 건축선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규제 사항들도 현재 실제 특별 건축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무시하고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지역들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될 필요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공기업 직접 시행 토지 소유자가 공기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각각 개인들이 다 갖고 있지만 이거를 모든 사업 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소유한다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을 적용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물량이 5년간 서울에만 9만 3천 가구 정도 되고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다 합친 겁니다. 그랬을 때 경기 인천 2만 1천, 지방광역시가 2만 2천 가구인데요. 총 13만 6천 가구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은 평균, 서울 지역은 5년 평균 현재 1만 9천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기부 체납은 현재 실제적으로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내로 규정을 해서 그 비율을 낮춰준 겁니다. 그리고 소형 평형이 굉장히 어떤 집중되어 있던 지역들이 많죠. 그런데 소형 평형보다는 약간 중형에 가까운 59평만 미터 이상으로 80%를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9, 60평만 미터 잡으면 현재 실제적으로 18평, 25평짜리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3개짜리 정도 2, 3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들 소형이 아닌 그런 주택으로 80%를 채우겠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으로요. 또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면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도 미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익 환수제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메리트가 있다고 계산을 하겠지만 또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 미적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기업한테 모든 소유권을 다 넘겨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이득금은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개발은 노후된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구 지정만 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뉴타운 사업이나 현재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했다가 지정 취소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으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참여위로 떨어지지 않겠나 말씀을 주셨고요. 용도 지역 상향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 현재 35층짜리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현재 임대주택을 채워야 된다. 이런 정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환영하지 않을 어떤 세대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공공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공기업 단독 또는 현물 성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이나 관리 처분 방식으로 복잡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또 통합심이나 5년 이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되고 또 조합은 기본 수익의 기본 수익 플러스 10%에서 30% 거기에 또 공기업 리스크는 공기업이 다 가져가겠다. 위험부담을 공기업이 다 안고 가겠다는 얘기고요. 미분양됐을 경우 그렇겠죠. 또 재건축 초과의 환수라든가 2년 거주금 후 미적용 하겠다는 내용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도 실제로 20에서 25% 정도 기부채납 비율을 재개발 15%, 재건축 9% 4배로 한정하고요. 재건축 공공임대 실제로 재건축 재건축도 5에서 10% 정도 공공임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단소조항으로 달려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 공공임대 비율을 10%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추가용종률이라든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에 공공임대 주택을 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재건축에 관련된 물량들을 끌어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5년간 서울에 약 8천 가구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약 3만 가구 정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요. 거기에는 5년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1만 가구 정도가 전체적으로 되고요. 서울 지역은 6만 2천 가구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 기준도 좀 달라졌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분양, 실제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 이하의 일반 공급 비중에서는 실제로 공공분양 물량이 15%밖에 안 됐었는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공공분양 물량을 더욱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만들어줘라 얘기고요.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순차제라든가 또 순차제로 진행됐던 100%를 기존 일반 공급에서는 순차제 70%, 추첨제를 30% 정도 하겠다. 가점제 50%, 추첨제 50% 정도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여권을 배제를 하겠다. 또 전용 60평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 물량은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근로자,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부동산 또는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따지는데 전용 60평미터 이하도 9억 원 초과 시에는 소득 여권을 배제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개발, 재건축 했을 경우겠죠. 그 물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소득 여권 배제하고요. 순차제는 실제적으로 매월 10만 원씩 인정하는 부분에 얼마나 더 많이 납입을 했느냐 주택보금을 그걸 가지고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단기 주택 공급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공급량만 따지게 되면 총 2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중공 물량이 127만 가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말표된 83만 6천 가구까지 합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6개월 안에 127만 가구가 중공 물량이니까 저걸 뺀 나머지를 따지더라도 80만 가구 정도는 1년 안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겠죠. 발표된 내용으로만 따지게 되면. 그렇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권들이 앞으로 공급될 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5년간 4만 3천 6백 가구 정도가 들어간다. 서울 지역에. 그래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경기, 인천, 지방, 광역, 신축, 매입, 약정 이것들은 대부분 다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이죠. 전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현재 공공임대 물량들을 더욱더 많이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투기 억제책도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실거주, 실교형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이 안 되고요. 대책 발표일 2월 4일 이후, 2월 5일부터 만약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우선 공급권 안 주겠다. 지분 쪽 얘기도 안 됩니다. 단독주택 나대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건축 허가 받는 부분 대책 발표일 이후에 건축 허가 받는 부분은 실제 우선 공급권이 미부여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은 공급 원칙이고요. 공유 지분인 경우에 대표 1인한테 공급이 된다. 또 전매 제한 기간, 실제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투기 과일지구나. 공급 및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추가 신청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또 상속이나 결혼 이론 등에 의해서는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타 일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83만 가구가 5년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조건들 충분히 만들어놨다라고 그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나 발빠르게 진행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그 추이를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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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